안녕하세요. 류경환의 국제평안유소입니다. 정전 70년 다큐멘터리 영화 워메리카의 운명 시사회가 8일 열렸습니다. 워메리카의 운명 제작위원회는 영화를 통해 역사상 가장 빨리 쇠퇴하는 제국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잡은 뒤 70여 년째입니다. 전쟁과 침탈을 앞세운 제국주의로 흥했던 전쟁국가 미국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영화의 요점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전세계 각국에서 분출된 민중의 자발적인 투쟁과 다극화 흐름에 밀려 정치경제군사분야에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앞으로 공동체 상영 등으로 관객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G20 발리 정상회의를 주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위도도는 세계 남반부의 신흥경제국들이 협력과 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평등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세계를 남북 선진국과 개도국 동서로 나누는 이분법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위한 평화로운 삶을 만든다는 공유된 목표 위에 세계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IA 외곽조직인 NED, 전미민주주의 기금이죠. NED가 내년 2월 대선을 앞둔 인도네시아에서 색깔혁명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NED는 매년 자카르타에 200만 달러 가까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정보국은 자카르타 미 대사관에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제 버릇 개 못주는 것이죠. G20 정상회담 최종 선언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G20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견해와 평가의 차이를 인정한다. 평화적인 분쟁 해결과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모든 국가가 영토 보전과 주권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리카 연합의 G20 가입은 우리 시대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국제금융 및 경제기관에서 더 나은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G20 최종선언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비난하도록 설득하려던 우크라이나와 서방세계에 일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도 G20이 서구가 지배하는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전환점이다. 세계 정치에서 체습하는 바퀴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한 트리키의 대통령은 곡물거래 재개를 위해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곡물협정에 관한 러시아 외교부 성명을 보시죠. 기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민심을 선동하는 서방국가 및 유엔사무국의 말과 달리 세계 시장에서 곡물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2년 3월의 최고치 대비 하락률은 25%에서 40%이다. 전세계적으로 물리적 식량 부족은 없으며 문제는 식량의 생산이 아닌 분배이다. 세계 곡물 창고로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전체 밀 수출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5%로 미미했으며 이제는 서방이 공급한 열화 우라륨탄의 사용으로 우크라이나 토양이 오염되어 그 비중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흑해 수송로가 필요하다면 러시아 기업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이다. 한편 러시아 곡물연합회장은 러시아가 1억 4천만 톤의 역대 두 번째 곡물 수확량을 기록했다. 밀 생산은 9천백만 톤이고 올 시즌 두 달간 1천백만 톤의 기록적인 수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첫 신형 전수력 공격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 축하연설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혁명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로 나선다고 하면서 전수력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 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과 함께 재래식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독특한 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런 방식은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사변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군사매체 워조는 김군옥 영웅함에 프랑켄서브 즉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제반전단체 앤서의 대표 브라이언 베커는 조선의 군사예산 40억 달러는 뉴욕 경찰의 예산보다 적다. 러시아 군사예산이 600억 달러, 미국은 8800억 달러이다. 그러나 조선은 혼자서라도 필요하다면 제국주의 미국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 그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자주적 발전의 길을 선택했고 이를 매우 긍지 높게 여기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매체는 조선은 경제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오직 자기 힘으로 난관을 극복할 해결책을 모색했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경제를 건설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자신들의 힘으로 산업들을 성장시켜왔다. 경제발전을 위한 훌륭한 사회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 사회의 일심 단결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체고라 주평양 러시아 대사는 조선은 아직 브릭스나 상해협력기구, 기타 국가 간 연합 가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나라는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권을 높이 평가하며 다자간 조직에 가입할 때 불가피한 법적 의무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조선이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체 지구촌 다극화 정세에서 최대의 지정, 지경학적 수혜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평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으로 복귀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작년 구매력 평가 기준 GDP에서 독일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섰고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4.9%에 달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푸틴은 서방의 3천억 달러 러시아 자산 압류에 대해 작년에만 6천억 달러를 벌었다고 응수했습니다. 러시아 최대은행 스베르방크는 서방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직접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링궁 대변인은 조선과 유엔 제재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됐다. 유엔 안보리에서 조선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조로 무기 거래를 경고한 미국에게는 우리에게는 경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선,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미국의 일방 제재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관통하는 프로젝트 동방고속도로의 1구간 413km가 개통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몽고와 중국, 조선을 연결하는 역사적 대장정의 일부입니다. 일대일로 국제북남운송회랑, 북극항로 등과 연결돼 수혜주 운하와 서방경제권을 우회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물류인프라 혁명입니다. 미국이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비 지출이 부채이자 비용과 같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이자 지불이 국방비 지출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부채가 19조 9천억 달러였지만 현재는 32조 3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4조 2천억 달러에서 약 9조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부 7월 지출은 15% 증가, 세입은 9% 감소했습니다. 올해 누적 예산적자는 1조 4천억 달러, 6월 2,2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유르단강 스완 지구에서 아파르트 헤이트와 같은 극단적 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전직 국장 파르도가 주장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는 남아공이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분리를 바탕으로 지난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유지한 극단적인 흑인 차별 정책입니다. 파르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국경을 확장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존재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니제르는 프랑스가 군사의 개입을 위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병력과 자원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제르 군정과 프랑스 간에 병력 철수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프랑스 군기지는 한 달 넘게 마비 상태입니다. 니제르 신임 총리 제인에는 프랑스 군인 니제르에 불법 주둔하고 있다며 신속한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부럽지요? 한편 니제르 수도에서 미군 병력 일부도 이동 재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비필수 인력은 이미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미국이 니제르 군 수뇌부의 물리적 제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니제르는 우라늄 가격을 4,000프랑에서 13만 7,000프랑 킬로그램당입니다. 대폭 인상했습니다. 주권국의 위험이죠. 단신입니다. 알제리가 1216km 고속도로를 완공했습니다. 마지막 84km 구간은 중국의 시티 건설이 완성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사우디가 파키스탄에 5년 동안 33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이 총 95대 유조 차량으로 원유를 이라크로 밀반출했습니다. 계속 절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라크와 이란이 국경을 횡단하는 바스라 샬람체 철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란에서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원유 매장량 1위의 베네세일라가 유가 상승세로 대외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외신은 해외에 동결된 자산 30억 달러가 곧 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서구는 패배의 굴욕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숄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의 중재자가 될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위원회 며세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의 학살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차 학살 등이 가짜 뉴스임을 인정한 것이죠. 러시아 방사화학생물학 방위군 킬로프 중장은 미국이 세계에 대한 생물학적 통제 구축을 모색해왔다. 미 국무부가 2016년부터 생물안보 강화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문서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조장에 대해 미 업체 크로그가 1조 6천억원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999년에서 2020년 미국 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자는 총 56만 4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53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보다 12% 증가한 것인데요. 지정학 분석가 베를레틱은 일본은 미국이 물리적으로 점령해 미 외교정책의 포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한 프랑스 등에서 전력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석탄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가스를 제재한 후에 바스프 등 독일 비료 산업이 파산하는 가운데 독일의 러시아 비료 수입은 334% 급증했고 러시아 LNG 도입도 40% 증가했습니다. 남의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만 밥 팔아서 똥 사먹는 바보 같은 정책이죠. 오늘 국제평화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